한국 불교 역사상 최초 천막 동안거를 담아낸 영화 아홉스님의 감동을 안방에서도 느낄 수 있습니다. 조계종 전 총무원장 자승스님을 비롯해 아홉스님의 상월선언 천막결사를 다룬 다큐멘터리 아홉스님이 IPTV34와 디지털 케이블TV를 통해 주문형 비디오 서비스를 시작합니다. KT올레TV와 SKBTV, LG유플러스티비 등 인터넷TV를 비롯해 네이버 시리즈온, 구글플레이, 올레TV 모바일, 웨이브, 유플러스 모바일TV, 티빙, 예스24, 카카오페이지, KT스카이라이프TV 등 다양한 플로폼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. 지난 5월 27일 전국 극장에서 개봉한 아홉스님은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누적 관객수 2만 명을 넘기며 흥행을 이어오고 있습니다.